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Rig pop Überlev sait, 클림. 제인과 함께 가 수cz stron ago. 그녀는 없지, 그녀는 없지? 없지 Alm? 그녀는 왜 없지? Bonんと 없지? 삽사로 검사 복실밑소 위에 있는 곳criė 선생닮 perereak습니다. recruiter 가uge에 passé 밍 sangat seguro 아, 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물이 있어야 될텐데, 물이 없으면 안되는데. 전 1탄의 주인공인 리가 아니라 짝퉁이에요. 남북전쟁 제인은 아직 사용하지 않는다. 아뇨, 이것은 그냥 비셀입니다. 손잡고 있잖아. 정말 소리도 있잖아. 좋은데. 음, 소리를 낼 때 사용할 수 있구나. 그리고 기관총도 있구요. 그리고 이건 뭐지? 제발! 이것은? 어, 담요 대신 사용할 수 있겠다. 좋은데, 클림. 그것은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겠지. 그것은 많이 추워져야 될 것 같아. 켄니가 블랭켓을 필요한 것 같아. 정말 블랭켓이 필요하지 않아. 하지만... 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좋았어. 칭찬받았다. 나는 이미 그 old coat를 받았다. 나는 정말 나쁜 것 같아. 모든 것들이 발생한 것 같아. 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예, 왜 가지 신뢰가 왜 나왔냐면 옛날에 얘가 나한테 뭐 코트 같은 걸 줬을걸요? 나는 항상 최선을 사용하지 않아. 이미 당신과 함께 알아볼거야.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나는 장晴을 syndrome 한 거. 내가 자기의 정신이 수였어. 그KS은 엄청나요. 아이고, 그레이는... 그은 뭐냐... 아이고, 아... 그레이아만... 우리는 그레이아만으로 을 박고를 놓고 있는 거지. 아이고, 그레이아만으로 제가 시험하는 건 다CP야 돼. 나는 그레이끼는 상처가 없지. 나는 그레이아만으로 할 수 없지. 나는 그레이아만으로 할 수 있잖아. 그레이아만으로 할 수 없어. 요상한 미신을 믿는 구속이 있어, 저저씨. 남쪽 꿈권을 입힐 수가 없다고? 아 흑인이라서 아 또 그런게 있구나 왜냐면 남쪽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흑인을 노예로 오히려 흑인 해방운동 때문에 아 그게 또 같이 섞여져 있는 소리군요 대단한 게임이야 이곳은? 이것은? 신분이예요? 이름을 찾으러 가고 싶어? 아니요 왜 그런지? 저는 그런거지 그런 얘기를 한거군요 진짜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씁쓸하게 뱉은거겠죠 아니야 참기름이 잘 만들었어요 없을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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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었어 그렇지 일본국 군복이라던지 뭐 그런거면 당연히 좀 꺼립직하겠죠 네 이제 세상에 있는지 열수 있을거 같은데 왠지 열수 있을거 같은데 네 정수기물이 완벽해 물 보우하고 클레임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거죠 하지만 왠지 이 안에 좀비 좀비 1구가 우리를 노리고 있을거 같은 불길한 이해감이 들고요 이 중의 한명은 왠지 피해자가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뭔가 어 내가 가야지 뭐 나보고 가라는 얘기야 둘이서 싸우고 있다는건 내가 가라는 얘기야 내가 가라는 얘기야 내가 가야돼 그냥 나 이 중의 차고 해야지 그냥 이런건 아까부터 발로 차지 그 얘기 같은거 아까부터 발로 차지 될거 아니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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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찍기 좋았어 아 이럴줄 알았다 내가 지금 아까부터 발로 차지 그게 뭐 벤? 아, 그냥 고맙다고 해 감사합니다, 마이크 그래, 아무 문제 없긴 지금 니 원래 문제를 만들어 놓고선 문제가 없대 아... 그래, 물 가져갈 수 있게 됐다 완벽하게 그래도 들어맞았죠? 야, 이거 나보고 들라고 지금? 야, 이걸 애한테 지금 이걸 아, 지금 초등학생이나 이걸 어떻게 들어 이게 이게 얼마나 힘든데 이거 회사에서 이거 한번 가는데도 남자 직원들도 빨빨버리면서 힘들어요 네, 네 오, 오, 오 어, 역시 말분유 흑인종특이죠? 야, 이래서 야, 이래서 이게 뭐든지 흑인종특이 엄청난 겁니다 모자란게 없어, 형이는 아, 그건 괜찮아요 아, 많이 보인다 근데 우리 모두가 빨리 도와줄게 야, 말근육 진짜 근데 이 쇠가 항상 부족한 것 같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겠네 우리 모두가 충분히 할 수 있겠네 난 그렇게 할 수 있겠네 응? 그 애기는 모두가 힘들어 특히 로베카가 그리고 너와 저와 저의 그녀는 그녀는 너무 좋은데 그녀는 너무 좋은데 헤이, 친구들 어? 뭐지? 또? 좀비 2기인가? 좀비 2기가 출몰했을 것 같아 아, 아니요, 뭐야 얘 햄스터? 청, 청설모인가? 너구리구나 나 뼛속까지 쪽쪽 빨아먹을거래 나 뼛속까지 쪽쪽 빨아먹을거래 나 뼛속까지 쪽쪽 빨아먹을거래 너구리 한 마리 몰고가세요 오늘 안엔 불 strained 여기에서 르베카가 어, 아직 Ital Hola vale 아. 이러니 아, 너рий천 또 상대 오지 ufff 지참이 이렇게 저쪽과 가TO 너는 오지 너는 고oo 나다시마 하나 다시마 하나 블 самой 팍 다시마 manage 다시마 사람들이 만 Seknsinn 다시마 ldo와 vesting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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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게 3개였네 아...아...그다시마가 2개 들었어요 대박인데? 저 잡으면? 어... 이게 뭐가 증가 있어 내가 싫어 czasu 내가 말하고 있어 well... 내가 좀 좀 안 궁금했잖아 가족을 가면 Alejandro에서 가져가면 뵙몸이 지났어 응... 나도 자, 나에게 좀 더 감사합니다 바보킹과 다른 분에 약간 기쁘죠 그래도? 잘 도망갔어 꺼림치게 했어 너구리가 병균체에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병균 옮긴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아니요 저는 하루 종일 할 수 있겠네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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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주호법 아 이것도 미리 가있지 여기서 왜 또 소리를 지르고 있어 이 아줌마는 아 나 미치겠네 지금 아 나 환장했어 지금 도움이 안된 클레멘타임 아 젠장! 워커들 저 사람은 그 가까이 보고있지 루크 케네 우리 도움이 필요해 너 그 아줌마가 숨길게 케네? 아저씨 여기 없지 클레멘타임 제인은 어디에 있는 곳이? 제인은 어디에 있는 곳이? 내가 보여줄게 좋은 도움이 도와줄게 오 마이크 케네 케네 살리려면 내가 가는 수 밖에 없어 둘이 보내면 분명히 한 명은 죽을거야 마이크 세라 역시 필요할 때 리더가 되는 우리의 클렘칭 세라 이리와 물통도 가져가야 되는데 물통 당연히 가져가는 거 아니야? 오 오 케네 빡통 물통 우리가 가져가면 돼 괜찮아 케네 케네랑 둘이서 여기 싸그리다 전멸시켜 놓을게요 클레멘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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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네가 케네랑 젠장! 네 맞아요 물통 선택했으면 누구 죽었을 것 같아 그냥 갑시다 그냥 그게 맞을거야 아 뭐하는거야 루크 이 자식이 여기서 지금 노거리를 까고 있어 지금 아 나 이제 환장했네 지금 아 명치 꽉 때려버리고 싶네 진짜 여기서 지금 썰을 풀면서 여자를 꼬시고 있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 무슨 시X 하고 있냐 아 미안합니다 욕해서 미안해 저도 갑자기 동화되어가지고 케리가 지금 너무 심한 욕을 했는데 모르고 읽었네요 미안해요 네 네 네 워커들이 바로 뒤쪽으로 우리는 여기 올라가야 돼 저쪽들은 아직은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죄송합니다 쟤 바로 여기 아 그런데 저쪽들은 여기 아까 했지 않습니까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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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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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물어 봐 좋았어 앤 낳는 걸 돕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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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아 후 후 후 후 하하하 아 아 케미 케미 네 네 할 수 있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녀석이 올 것 같나요? 아니요. 하지만 당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러고 있다고 애시당초 당신 아니었으면 지금 여기 좀비들이 오지도 않았는데 할 수 있어 이게 진짜 엄청 아프다고 하더라구요 뼈가 막 다 벌어지는 그런 그런 고통을 느껴야 하는 거라고 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녀석이 없지 아 큰일났다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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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 대포밖에 없지 이 양반들아 아 여기 거기 가서 맨날 저러지 말고 지금 그렇지 오케이 큐큐큐큐큐 하나 둘 하나 둘 지키세요 아우 여긴 왜 그러지? 내가 죽은 얘 아... 어... 제인, 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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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젠개! 연락 안아! 손 씹히고 오리지 DES! Vega!它的 engage! 섀라, 지하! 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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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 미안해, 아. 사람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나 웬만하면 부하려고 했는데 제인이, 상대가 제인이었어. 오. 나 여기 여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다. 죄송한데, 난 다른 줄 모래를 것 같다. 부딪히지. 아,ент갑다. 정신 souper. 여기 여기! DJ! 준효! 고생이 끝나고 있어? 발판가자, 네 자, 차! 이거는 부서지긴 하는 거야 아, 이것도 뭐야, 뭐 뭐 어떻게 해야돼 아이고, 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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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어 맞아, 알아! 잘 합쳐진다, 가자 내가 할 수 있을까? ices 이리ним게 빨리, 빨리, 빨리 굳이 젠장 도망간다! 아... 아, 안돼... 아... 아... 어어... 어... 그렇지? 애들 원래 이래요 어... 아... 다행이다 그녀의 이름을 사라로 합시다 우리의 죄책감을 덜하기 위해서 하하.. 흠.. 하하.. 다행이다 되게 신기한가봐요 그죠?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저렇게 헤이.. 자기 아이 이렇게 나오면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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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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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램, 우리 그 코트한테 왜 그리지? 어..맞아.. 그 코트 죄송합니다 색이 뭐.. 내가 정말 관심이 있었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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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쉽지 않나.. 그냥 담아서 담아서 그쪽으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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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나만.. 큰 형님처럼 하하.. 하하.. 넌 둘이 잠을 필요하여 특히 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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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에 괜찮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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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냄새가 너무 좋죠 진짜.. 아기 냄새가 뭐라고 해야하나 그? 되게.. 좋죠 음.. 음.. 아.. 다행이다 에이 잘 나와서 음.. 사라는 좀 불쌍하다 미안하네 되게 사라는 좀 불쌍하다 미안하네 되게 아.. 하하.. 하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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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그래 가.. 가지마 그냥.. 가.. 오케이? 아.. 아.. 제이미 사라 사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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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책감 들었구나 사라 못 구한거에 대해서 아.. 사라 살릴 수도 있었겠다 아까 전에 도와달라고 했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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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까 같이 옆으로 올라올 때가 있었긴 했는데 아.. 사라를 죽이니깐 얘도 결국 떠나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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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가 터지는 못하니까 항상 패드가 터지는 못하니까 항상 패드가 터지는 못하니까 기억하시게 당신은 자신의 본인에 본인에 모든 사람에게는 선택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는 선택이 없다 만약 남쪽이 북쪽으로 빠지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을 당겨주지 않는 것 같으면 그들이 그들한테 끌어달라고 말하지 그들은 그들에게 상관없는 것 같지 그들은 모두 한 행복한 가족처럼 그들에게 한 가족처럼 그들에게 그들이 오는 것 같네 아.. 내가 같이 갈 수 있나요? 아니, 너는 없지 않지. 이것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지. 너 자신을 잘 챙기고 싶어. 그 말이야. 여기.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내가 가야겠다. 정말 놀라워 이렇게 우리를 한꺼번에 버스 태워주고선 쿨하게 우리를 떠나는 플래티넘 랭커 브론즈들로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만래버스를 하드캐리하고 떠났네요 아가 죽을 뻔했지만 헤이 다이아 다이아에요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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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챌린저인가요 아로라 그래서 잘 몰랐어요 옛날에 했었는데 에베카와 디베베베 제인과 저에선 여행을 찾아봅시다 여행을 찾아봅시다 뭐? 제인은 잘 지났어요 뭐? 언제? 진짜로? 제인은 저한테 남기지 않았어요? 뭐지? 어장 어장 어장관리 당했다고 속상해하고있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인은 잊어버렸어요 진짜? 루크?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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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 아니 우리의 삶을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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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디스해 둘 다 디스한다 그렇지 죄송해요 내가 미쳤어요 내가 미쳤어요 제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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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필요한다고 알겠습니까? 모든게 미쳤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한 시간이나 다른게 하지만 이 어린이들 지금 이 어린이들 이 어린이들 내 어린이들 내 어린이들 전부 괜찮아요? 전부 괜찮아요 전부 괜찮아요 우리는 좋은 곳이 필요할거에요 여기가 필요할거에요 우리는 북쪽으로 북쪽으로 웰링턴 그것은 이 어린이들 이 어린이들 이 어린이들 어디로 가야될지 아니면 아니면 좋은 곳이 켄니 아 죄송해요 누굴 따라갈지 켄이는 어떤 점이야 그곳이 제자도 여기가 많고 여기가 많고 여기가 많아 여기가 너무 좋았다 그쪽으로 켄니도 같이 간다네요 우리 전체적으로 갈게 먼저 가야 될거에요 오오! 오오! 무슨 얘기한거에요? 레베카가 잠시만요 몇일에 전혀 우리 그 아이들 우리 아들 우리 우리 그 가족에게 도워내야 될거에요 그리고 우리 아들 어디에 어떻게 살게 될거에요 켄니도 그렇습니다 날 잘해야 돼요 오늘 아침 브베베카는 여행이 없지 저는 괜찮습니다. 음식이 있다면 위험할 수 있다면 위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이제 난리 났어 눈까지 내린다는거 엄청 춥다는거고 아 통상 추위 아 진짜 지옥같은데 정말 아 내가 혹한기 훈련을 3번 떼었거든요 겨울군문이라서 옛날에 14년 전에 아 지옥같았지 진짜 자 거기서 저렇게 추웠을때 밤에 밖에서 버티면서 괜찮은데 흐흐흐흐흐흐흐 그렇죠 제가 2002년도에 제대했으니까 2002년도에 제대했으니까 12년전이죠 어디갔지 호캉길을 3번 떼었으니까 홑캉길을 3번 떼었기 14년전에도 겨울은 추웠나요 강원도의 겨울은 정말 사람이 살만한 것이 아니였을 월드컵 때 제대했어요 월드컵 봤어요 2002년 2월 달에 제대해가지고 98년 12월 달에 입대해서 그 때는 참 군대가 길었었지 지금은 좀 짧아졌다면서요 그 성도에 일어나지 않고 여기가 더 나아질까 답을 드라요 그녀는 그대로 잘 안ertain 탑, 그녀는 앞으로 더 나아질까 그녀는 그는 방에 더 나아질까 그녀는 다른 곳에 안해 이곳이 따뜻한 walls? 캐릭터의 날은 없음 그녀는 passwords 모두가 계속 옆에 가고 그녀는 그 산 체력이 안 날들지 않는다면? 혹시 그리스도 없으니? 그냥 말할 수 있잖아. 그냥 봐라. 밝혀야 해. 너도 많이 아프게 해. 내가 그냥 그리기로 할 수 있잖아. 너희는 어떤 것만 있잖아? 너희는 대화하고 있지 않잖아. 너희의 마지막 날은 우리의 정신을 기준으로 했잖아. 우리의 정신을 해야 할 수 있잖아. 아... 아... 어른. 어른. 아... 현명한 제인이야 현명한 제인이야 제인은 현명했어 니가 안뜩까지 아 아니야 아 저기구나 아 잘못 골랐어 아 시간에 시간에 독촉돼서 뭐지? 어 걔 내가 젖었던 애 그렇지 아까 전에 들어오던 보험이 지금의 애사사에 작동하는 것 같 그렇지 그렇지 제인이랑 저의 보험이 보육금 받고 있어 10억을 받았다 10억을 받았다 10억을 받았다 그는 너무 많이 보이지 그는 그의 단어 그는 6개의 아들이야 그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하 좋아 네 보험 잘 들었죠 네 보험 잘 들었죠 어 안녕 이름은 클레멘타인 네? 안녕 아르보 저의 친구들? 네 고맙다 여러분이 도움이 될거야 혹시 도와줄거야 아무래도 도와줄거야 모두 도와줄거야 그렇지 그러면 무엇을 필요한지? 어떻게 도와줄거야 어 어 반창고에 필요한지 반창고에 필요한지 반창고에 필요한지 너 傷지 없을까? 아니 니가키 아루지 니가키 rent 니가키 니가키 아루지 아 뭐야? 젠장 아 뭐야? 아 또 갑자기 러시아 사람들이야 이거 나 러시아 마피아가 지금 우리 공격 아 나 이 스트레이 같은 놈 진짜 아까 전에 죽여버렸었어야 되는데 나 아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어 이 놈의 게임은 왜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해야지? 우리 아무것도 안 돼 내가 말했을때 너는 내가 러블를 말했을때 너는 그냥 작은 여자야 러블를? 너와 너와 친구들이 용으로 담아둬 저 생각보다 영상이 바로 함뒈을 걸어 워우 워우 싸워 워우 왜 이렇게 궁금해 쟤 제가 경험이 thanking 너 담아둘거야? 아니 너 우리의 모든 걸 가져다지지 않아 저에게 물건은 아니다 너는 어떻게 불러요? 제가 다른게 만나게 됐을때 너는 정신없어 그거는 없는것잖아 왜 이렇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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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간단하ń 로시아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약 bag into your greatness 러시아사람들은 아기한테 약하나? 러시아! 던지마! 러시아이베이! 러시아! 부리고! 러시아이베이! 내가 다시 찌로가! 러시아이베이! 잡았다! 러시아이베이! 말도 안 돼! 지하이! 영국이 아직 안 돼! 하이! 나는 나야? 그리기야! 러시아이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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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아! 내가 흘러올다! 나, 나, 너! 너 들어돼되? 도와! 유빈 테카와! 저 아린다! 내 쓰레기같은 놈을 죽였었어야 했는데 나와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녹색이 이제 어... 아마 저랑 비슷하게 선택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궁금하네요 다음 이야기 마지막 에피소드 와... 이 게임은 진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자 우측 하늘에 추천 버튼 남아주시면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 수그라 버튼을 눌러주신 것 같겠습니다 어... 예고도 안나오네 마지막 에피소드는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예고가 안나오죠 자 여러분들 워킹데드 시즌2 에피소드4였습니다 어... 자막이 빨리 보내주신 덕분에 재밌게 즐겼네요 고마워요 자막팀 분들 네 아... 이 게임은 정말 이기적으로 해야지 좋은가봐요 그게 맞나봐 이게 뭔가 인륜적인걸 따르려고 그러면 나중에 뒤통수 맞기 십상이야 정말 냉정함을 가르쳐주는 게임이구만 정말 냉정함을 가르쳐주는 게임이구만 네 그렇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많은게 바뀌진 않아요 마지막에 아마 쟤를 죽였다고 해서 아마 저렇게 나타났을 것 같아요 네 아르보의 총을 봤다던가 아르보의 가방을 봤다던가 어쨌든 결론은 똑같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요 아... 레베카는 왜 죽었냐면 아무래도 힘들어서 죽은 것 같아요 그것때문에 춥고 아까전에도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비가 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아까 먹지도 못했고요 에피소드5는 아직 출시가 안됐어요 에피소드5는 아직 출시가 안됐어요 에피소드5는 아직 출시가 안됐어요 나중에 나오면 후퇴하겠죠 이게 어떻게 해서든 다같이 가려고 해도 그러기가 너무 힘들게 만들어 이게 리멤버 미라는 음악이래요 리멤버 미 리멤버 미 리멤버 미 리멤버 미 리멤버 미 한글자막 by 한효정